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예배당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.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비전선언문을 통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영혼구원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 보금화의 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. 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구제와 선교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가 사랑을 실천할 때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였던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 실천과 희생, 희망 나눔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